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아증권 주식회사에서 나온 리포트 보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멘텀이 이끄는 주가 또 어떤 기업일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대급 정유 실적, 오늘 또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뽑은 자동차 부품 회사는 아이윈입니다. 현재 8%대 상승하면서 2,0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번 주 현대 기아의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그 낙수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 수혜를 아이윈도 받을 수 있을지 리포트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매출의 60과 30%를 현대 기아가 차지하고 있어서 현대 기아의 호실적 수혜는 아이윈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윈도 전기차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는 멀리 운전을 할 때 중간에 충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기업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방위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3.16% 빨간불 켜주면서 5만 2,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방위 산업 쪽이 폴란드 정부와의 수출 수주 예정 소식에 상승 중입니다. 그 안에서 이 기업도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56% 상승을 했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심지어 리포트에서도 국내의 다른 경쟁사 대비 부담이 존재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유지하고 심지어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점입니다. 완제기 수출 수주 그리고 기체 부품 사업의 회복 관련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리포트에서는 앞으로가 더 탄탄하다는 점을 자신하면서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기술력 탑 HPSP입니다. 증권가의 호실적 전망 속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7.77% 상승하면서 5만 5천 5백 원에 거래 중입니다. HPSP, 기업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HPSP, 상장 기간은 걸음마지만 기술력만큼은 1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언일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일링,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속이나 유리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천천히 식혀서 내부 조직을 고르게 만들어서 물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HPSP 상장 첫날 급락한 이후에 오늘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반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리포트에서는 어디까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8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 기업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신규 상장까지 3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다른 2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다소 생소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언일링과 관련한 기업, HPSP까지 알아봤고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돈줄 혹은 혼줄을 내봐야 할까요?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사실 제가 좀 좋아하고 지난 1분기 때 사실 기판 추딜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밑구부는 기판 그 안에서 대덕전자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전원서 좋아하면 주가 잘 안 오르던데. 그래서 최근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일단 대덕전자에게 그 버팀목은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2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적 시지니까 2분기 실적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매출액은 대략 3,200억 정도. 전년 동기대회에서 43% 정도. 영업이익은 611억 정도. 무려 3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덕전자는 기판 쪽인데 연성 기판보다는 패키지 기판 쪽에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FCBGA 기판이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FCBGA 기판 이게 뭐 상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한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런 어떤 용어들을 리포트 내실 때 밑에 박스처럼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옆에 포털사이트를 띄워놓고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적층으로 기판을 쌓는다라는 개념 정도를 해서 고밀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이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환율 효과까지 봤다라는 점이 일단은 지금에 있어서의 2분기 실적 호조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뭐다냐라고 하면 바로 FCBGA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은 앞으로 출하량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려 내년에는 마진이 29% 정도까지 30% 정도. 그다음에 점차 낮아져서 내후년에는 25%인데 물건 하나 팔아서 30% 남는다. 오늘날 기판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기판 영업이익률이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5, 6% 정도만 나와도 꽤 괜찮은데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판 하나 팔아서 30%씩 남는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더 확대된다? 이게 아마 이 리포트에 관한 요지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정말 동종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 업체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덕전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아실 거예요. 1분기 실적 빵빨에 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판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 일본하고 대만에서 좀 흘러나왔던 이야기인데 FCBGA 기판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리포트를 보니까 우려를 떨쳐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절묘하게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리포트에서도 보면 세트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전방산업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산업재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물류 대란 때문에 재고를 쌓아놨던 점들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지금 꺾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이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제 저희도 한 기업을 얘기했고 지금 오늘 저도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이 TV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발출을 안 낸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재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믿는 구석이라는 게 뭐냐면 하반기 불투명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이런 IT 업종이 하반기에 불투명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는 컨센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팔아도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이제 커져간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비중이 커져가면서 이익이 커지니까 한 알파로도 이익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한지권에서 볼 때는 올해 매출액 증가율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200%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럴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한 20%대로 낮아지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매출이 일단 그렇게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올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여전히 그 밸류를,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덕전자는요. 최근에 심택, 이스페타시스 그렇게 한 하나의 센트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플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고 SK닉스도 청주 공장 증서를 보류한다고 하고 이런 경기 침체를 대기업들이 완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들, 기판주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업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솔직히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주다가 오늘 다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발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부장들도 며칠 들어주다 같이 되는데 일단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이 들어주게 된다면 전 소부장보다는 역시 삼성전자와 SK닉스 쪽이 빠를 수 있다. 이게 지금 업황이 살아나서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닉스, 오늘 SK닉스는 물론 청주 공장 보류 때문에 일단 논을 친다 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메세로 최근에 견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지 업황이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였었습니다. 세트인데 심텍 같은 경우는 DDR5에 중점을 뒀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FCBGA 쪽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DDR5도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커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진은 이쪽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높은 마진에 있는 품목들을 팔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일본 같은 경우 마진이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높은 마진을 받고 있고 이게 글로벌 추세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당분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낼 때 가장 탄력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의 경기침체 피해를 완전히 나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도 좀 영업인율이 높은 기업들 혹은 잘 돈을 벌어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덕선자는 지금 목표 주가가 4만 3천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를 조정하지 않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멀티풀 같은 경우도 크게 조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멀티풀을 좀 낮춘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목표 주가라는 게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대략 6개월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포트 화면에 잠깐 보시면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 이 하단에 보면 증권사마다 이 목표 주가가 도달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이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3개월에서 12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6개월 목표가로 4만 3천 원을 제시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 믿어보자 라고 의견 주셨어요. 목표 주가가 4만 3천 원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이 가격까지 갈 겁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번 리포트에서는 한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PBI 이런 걸 따져봤을 때 4만 3천 원이 나온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대덕전자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대급 정유 실적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진짜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2조예요. 2조 때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2조를 넘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유 쪽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고 여기에 지금 재고에 따른 이익이 5천억 정도 더 플러스가 됐다. 말이 5천억이지. 정말 우리가 1억이라도 어디에서 생겼으면 좋겠는데 5천억이 재고자산에 떡 얹어졌다라는 거 보면 정말 좋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정제만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 쪽 섹터가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시는 사실이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유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리포트에서도 하반기 둔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상반기 좋았기 때문에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기저효과 때문에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걸까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이제 너무 좋았으면 역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좋았던 거 대비해서 역기저효과 너무 좋았던 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꺾이는 효과를 역기저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랑 화학 섹터가 있어요. 정유는 단순하게 기름을 들여와서 정제해서 우리가 휘발유를 넣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도는 경기가 둔화되면 제일 먼저 꺾이는 게 정유보다는 화학적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둔화라는지 우리가 이제 TV도 삼성전자에서 안 만들어내면 세트도 또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둔화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반기에 대해서는 특히 정유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가시지 못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이 리포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둔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도요. 한 종목이지만 두 가지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배터리로 올렸다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정유로 돈을 벌어서 올려냈고 그렇죠. 최근에 다시 정유가 하반기에 둔화될 거다라고 해서 이때 배터리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적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있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으로 이제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일단은 조금 지연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3사 중에 배터리 사업부가 유일하게 적자인 게 SK예요. 맞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에 매일경제에서 LG화학, 그때 이제 LG 엔솔 분사되기 전에 LG화학을 강하게 밀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LG화학 내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전환된다라는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가 흑자전환된다,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만 제가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엔솔 되면서 이제 엔솔을 바꾸긴 했는데 이게 이제 흑자가 아직까지 그만큼 배터리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장치 산업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흑자는커녕 적자폭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대략 한 3천억 정도 돈을 까먹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탈가격이 급등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헝가리 공장의 고정비 부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 규모 대비 매출이 적은 거죠. 고정비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국과 헝가리 공장이 있음으로써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공장 대비해서 매출이 작으니까 고정비가 큰 거예요.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경제에서도 이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연아 선수한테 막대한 돈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것처럼 그게 고정비 효과죠. 그 돈 누가 받았어요. 그 돈 누가 받았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고정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런데 메탈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쪽 해외사업부에 있어서의 고정비 감가상급비 부담은 여전하다. 결국 매출이 이걸 해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리포트에서도 그렇고요. 하반기 불투명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의 주가에서 목표가가 또 하향됐어요.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업황이 꺾이고 주가가 꺾일 때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지 뒤늦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느냐라고 조금 볼멘소리를 하시긴 해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심정적으로 경기가 꺾이고 그다음에 주가가 꺾이는 걸 보고 있더라도 논리가 찾아지고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생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억가심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썼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리포트 한번 믿어보고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살아나야 될 트리거는 뭐죠? 정유 섹터 결국은 하박에 불안하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다? 배터리다. 배터리 부분이 살아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리포트에는 현실을 잘 짚어냈다. 그래서 둘 다 믿어볼 만하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신한금융투자의 두 가지 리포트 여러분들도 체크해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